자 이번 강의는 105페이지 법인의 소멸이죠 1번 법인 소멸의 의의가 나오는데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법인의 소멸이라고 해요 2번 법인의 해산이 나와 있죠 일단 77조 1항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법인은 존립기간에 말려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룡 기타 정간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77조 1항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되는 거죠 2항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말은 요거는 사단법인의 고유한 해산사유가 되는 거죠 자 재단법인은 애시상도 처음부터 뭐가 없습니까 사원이 없습니까 사원이 없게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사원 총의가 없으니까 사원증 결의로 해산될 수도 없겠죠 은근히 잘 내는 편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1번 공통되는 해산사유 해가지고 1, 2, 3, 4 있고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해가지고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의 결의를 해산하죠 따라서 사원이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사단법인은 존속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인의 청산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법인이 해산사유가 생겼어요 해산사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청산을 해야죠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 등기 한때야 법인의 권리 능력의 소멸 시기는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입니다 해산 결의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청산이 시작됐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가 돼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신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오죠 자 해산하게 결의하게 되면 해산 사유가 있으면 청산하게 되는데 청산하게 되면 이제 이 법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법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청산법인도 아직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모두 조멸돼야 종료가 돼야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니까 청산법인도 아직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어느 범위 내에서요 청산의 목적 법인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위는 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판례 나와 있죠 그래서 청산법인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런 행위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청산법인의 기관이에요 원래 우리가 법인은 사원총회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청산법인이 되더라도 사원총회의 감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명칭도 안 바뀌어요 또 법인의 대표는 이사잖아요 이사가 뭐로 바뀌냐면 청산인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청산법인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사가 누구로 바뀝니까 원칙적으로 청산인으로 바뀌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니까 이사는 명암만 새로 파면 되는 거죠 청산인 안영찬 이렇게 또한 이 청산인은 이사 마찬가지로 대표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뭐가 되는 거죠 청산인이 되는 거죠 2번 청산인 해가지고 지위 청산인은 청산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청산법인의 사물을 집행하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2번 청산인의 선인과 해임해가지고 1번 법정 청산인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물론 사원총회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고요 2번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A, B에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청산인의 직무 관한이 나옵니다 대내적으로는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산사물을 시행하게 되는데 뭐가 있느냐 1번 해산등기와 해살신고죠 다시 말하면 해산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주무관청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현전사물을 종교를 하게 됩니다 청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전사물을 종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던 사물은 끝내고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줄 돈이 있으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4번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죠 이 채무의 변제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지협적인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 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산법인의 대표인 청산인은 뭐 하느냐 현전사물을 종교를 하게 된다 그동안 하고 있던 사물을 끝내게 되고요 또 받을 돈이 있으면 받는다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갚을 돈이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까지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다만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우측의 법조문입니다 88조입니다 1항 청산인은 취임의 날로부터 2월 내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채고해야 한다죠 2월 내 3회 2월 이상 이런 숫자 같은 게 신경지지 마시고 자 채권자에 대하여 공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증 공고를 내는 거죠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합니까 채고해야 됩니다 자 비영리 법인의 대표인 청산인 안영찬입니다 우리 법인에게 채권이 있는 분들은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공고한 내용에 뭐라고 적어놉니까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기재합니다 2항 보시면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한다죠 89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공고라는 겁니다 공고 공고 근데 만약에 이미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89조입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대화에는 각각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하지 못해요? 제외하지 못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자녀 재산의 인도입니다 자 이렇게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는데 재산이 남아요 자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정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정관에 적혀있는 사람이 자녀 재산을 넘겨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관에 기재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정관에 기재된 사람이 받거나 없으면 유사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처분해요 그래도 재산이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기속되게 되는 것 이겁니다 자 조심할 것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자가 받아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사원들이 사단법인의 구성원 사원들이 그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들이 분배받는다 X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받아간다 이것도 X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자가 받든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재산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국고에 기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법에 규정된 것에 위반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 지방에 있는 대학이 폐교를 했죠 지방에 있는 대학이 폐교를 했는데 설립자 입장에서는 대학의 대학 재단법인의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재산이 국고에 기속된다는 건 너무나 가슴이 아팠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재산 중 일부를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횡령죄로 고소당했다 이런 게 횡령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되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 파산 신청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냐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커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처없이 뭘 하게 되냐면 파산 신청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좌측 하단에 파산 신청에서 93조 1항입니다 1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처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파산 법인이고 따라서 이때는 누가 사물을 관리하게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사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이 뭐냐면 파산 사무에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대표권을 갖습니다 파산 사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업무는 여전히 청산인이 대표권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을 보시면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이죠 그는 뭐냐면 파산 사물을 이에요 파산 사물을 임기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가 돼요 따라서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하고 사물을 집행하고요 파산 사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물은 여전히 청산인이 계속해서 법인을 대표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파산 법인의 대표가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과 청산인 이 두 명이 대표가 되니까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둘 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사무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합니까 청산 종결 등기라고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다가 뭐하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한 때도 아니고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산 청산사무가 종료가 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설립 등기한 때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료됐을 때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8번 이제 복습입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나오는데 설립 등기사항 볼까요 자 정관 규정사항 정관 기재사항과 좀 비교하셔야 돼요 1호 목적 명칭 사무소는 정관 기재사항이도 하고 등기사항이도 한 거죠 4번 4번 설립허가의 연월일 6호는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 설립 등기사항이네요 5호 존립식이나 해산사항을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6호 자산의 충액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7호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 그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고 뭐죠 등기사항이네요 8호 이사의 성명과 추서 기억나시나요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추서는 등기사항이죠 그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한 때 그 제안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의 기재를 해야 되고 정관의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사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오는데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에 제구항에서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옵니다 자 법인의 감독 해가지고 통산사문은 주무관총이 검사 감독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사는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내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성립해서 존속하면서 하게 되는 통산사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무관총이 법인이 해산에서 청산하는 해산과 청산사문은 누가 감독합니까 법원이 감독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벌칙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벌금 액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에 관한 규정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13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2020년도 문제네요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 절체에 관한 규정은 강인 규정입니다 위반하면 처벌 규정도 있죠 2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X 통산사문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니까 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번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수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산인이 누구의 이사와 마찬가지니까 4번 청산 중에 법인은 변직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대화에도 변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산할 것이니까 끝날 것이니까 미리 갚을 수가 있겠죠 5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급은 법인이 맞춰졌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법인에 의해서 청산 법인으로서 존속한다는 말은 법인이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한 때인 거죠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그 법인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사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죠 셋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을 만들겠죠 그게 뭐예요 정관을 작성하는 거죠 이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설립행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관이 작성이 됐으면 주무관총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되는 거고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생각해보자고요 정관이 작성이 되면 명칭도 사무소 소재지도 자산도에서 조직과 체계가 실질적으로 갖춰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또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뭘 말하냐면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 법인으로서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긴들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정관을 함께 만들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감열병 간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이러한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자 정리해볼까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권리능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성립요권에서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판례도 넘기지 나오지만 내용은 뭐예요 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판례 밑에 2번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인정하는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택관리단 시험이니까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의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설립 등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의도 설립 등기를 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법인이 되겠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일반적 입주자 대표의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법적 쥐가 나오는데 일단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내용을 빼고요 왜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뭐가 돼요 준용이 된다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사항만 빼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습니까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권리능력이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등기에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등기하려고 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 명칭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원고 피고 자체가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원고 피고가 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권리능력은 사단의 재산 귀속 형태가 나와요 총유입니다 총유입니다 이거는 물건법 공동소유에서 봐야 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보면 총유의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다 그러면 지분이 있잖아요 33% 뭐 이렇게 그런데 총유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이 처분된다는 건 논리로 존재하지 않고요 지분이 상속된다는 것도 논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그것이 보존 행위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든 처분 변경과 같은 처분 변경 행위든 행위든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존 행위에 대해서도 각 사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의 내용은 물건법 시간에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나오죠 개념은 뭐겠습니까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재단의 집화 재산의 집화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출제되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문제가 있네요 2020년도 문제입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회에 속한다 총회죠 맞네요 2번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맞습니다 특히 등기가 아닌 나머지 민법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번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기울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이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하지만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을 통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의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귀속이 될 거고요 5번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겨보시면 2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비법인 사단의 유추 제공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에 관한 사항이겠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안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못한다 이게 답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등기를 제외한 민법규정을 다 유추 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 수업 들으러 지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